코로나19 여파로 긴 겨울을 보냈던 문화예술계에도 봄볕이 비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두 달여 동안 위축됐던 문화계가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문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문화시설 가운데 가장 먼저 다시 문을 연 곳은 현대예술관입니다. 현대예술관은 지난 24일부터 영화관과 볼링장, 키즈카페를 재개장했습니다. 영화관은 짝수열 좌석 예매를 제안하고 양옆 좌석을 비우는 띄어안기를 시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미술관에서 파리에서 온 무슈샤 전시회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전시만 이어가던 울산 문화예술회관도 관객 맞이해 나섰습니다. 첫 순서로 소장 중인 미술품들을 소개하는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장품전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최됩니다. 전시장과 공연장을 찾아오는 모든 관람객은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꼭 해야 합니다. 다음 달 22일에는 시립교향악단이, 26일에는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공연장의 경우에는 객석 간 띄어안기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려온 서울의 한 갤러리도 울산의 첫 분관을 내고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지역 문화시설들이 속속 재개장 체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과의 전시 교류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연, 전시 모두 관객을 만나기까지 최소 수개월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지역 문화예술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